강원 특별법 3차 개정을 앞두고 강원도가 영동권에 이어 오늘 영서권 도민설명회를 열고 원주를 비롯한 시군별 주요 현안을 조정했습니다. 영동권인 동해안권에 이어 영서권인 내륙권 원주와 횡성, 영월, 평창 등 9개 시군 대표들이 참석한 설명회에서는 원주와 횡성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, 미래차 산업 활성을 위한 규제특례 설명과 시군별 토론이 열렸습니다. 강원도는 시군별 강원특별법 입법 과제를 정리해 연말까지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내년 5월 22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발의합니다.